2021년 4월 16일 여행 42탄 스타도 뽀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스타도 누구야? 누구세요? 발소리가 들려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미쳤다 여기 뭐야 이거 뭐가 기운이 밑에서 올라오냐 지켜별게 뭐 있나 밑에서 기운이 나 이런 건물 처음 봐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공포방송 6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느껴봐 전체적으로 여기 건물에 기운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기운이 올라와 희한한 거야 건물 자체가 추워 이런 면들이 전체적으로 감도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와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식당이 최근에 지금 2층도 있긴 한데 밑에 쪽에 식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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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분.. 이런 기분이 진짜 묘하다.. 잠시만.. 여러분들 기운으로 봤을때는.. 이거 모르겠어요.. 하.. 뭔 소리야..? 누구이십니까? 뭐야..? 미치겠네.. 아.. 진짜 오구.. 미치겠네.. 아..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안트려 Put.. 으악 으악 이렇게 된다 으아 잠깐만 으아.. 뭐야.. 뭐야.. 몸이 차.. 안아주시고? 아니.. 잠시.. 잠시.. 지금.. 그니까 아기 아기.. 아.. 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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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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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한 번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십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만 봐주십쇼 아파, 왼쪽 아파 한 번만 봐주십쇼 여기 계십니까? 어르신 한 번만 모성 뵙고 싶습니다 어르신 거기 계십니까? 뭐야 이거? 분명히 이쪽에서 기운이 많이 나는데 이쪽에서 기운이 많이 나는데 여기 있는 한 번만 소세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아버지 그만이요. 그만이요 할아버지. 그냥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럼 제가 담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이요. 그만하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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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